나중에 엔피씨도 저쪽으로 불러주세요. 제이팀이 받아라.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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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비 오는 날 지금 잘 빠졌어요, 그죠? 지금 괜찮았어. 그래도 점심시간 그때 반짝 그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대죠. 맞아요. 우와! 이게 얼마나 많냐. 아니 여기가 어디야? 여기 전북도잖아요. 해외생들은 먹고만 그냥 가죠. 그래서 교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맛있는 오징어를 제일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우리 전주에 있는 막다리를 알려보자. 40% 정도 된, 비스된 가격으로 오징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먹어보면 안 살 수가 없는 그 맛이에요. 지금 한창 내발라, 한창 내발라. 맛있게 먹고 들어가서 교수님 모셔요. 이거 맛보고 해야 돼, 맛보고. 5,900원. 하자, 하자. 하자. 여기. 오. 오. 5,900원은 있을 거 아니야, 학생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조그마 살았나. 먹고 가, 먹고 가, 먹고 가. 잘 먹습니다. 반응 잘 해야 되니. 반응. 반응. 무슨 과, 무슨 과? 심리학과예요. 우와, 심리학과? 궁금한 게 심리학과 다니는 학생들은 우울증이 없어? 우울증이 다 있어서 심리학과 온 거예요. 아, 진짜로? 나 웃기게 생겼어, 이 사람들 뭐 가지? 하하하. 맛있는 오징어.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이 가격에 절대로 만나볼 수 없는 오징어. 진짜 왔어. 아니, 누가 거짓말하나. 몇 개 드려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küçük sooo. 응, 공천 BK를 하시길 wäre. 감사하시길 바라. 고마워. 오징어도 이게 이겼어. 오징어도 끝. 그런데 만약에 5 הת functioning 다 안 Braun askback에 물건이 없어서 못 산 건데. 이걸 진짜 억울한 CBS 모양이니까? 당신에게 bour하시는 오징어는 몇 가지 discovers? 은생 vs. 구욱 families classic. 없었네요, 그러니까 오징어는 여기 나와더니 싸고 오늘로 나눗어서. 노ивают 다 마. 야 짜장면 어떤 거예요? 짜장면이야? 200원? 네 안 추워요? 왜 안 추워? 지금 장난하나 이 사람이 드실 마세요? 서라고 짬뽕이 길었어요 땡짬뽕이 머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나가지고 야 이거 날 좀 달도 참돈 놔두고 왜 이렇게 사람들을 고생시키대 아니 장사만 한다며 비가 와 이게 뭔 일이야 어차피 사진분들은 좀만 드세요 이건 모르고 당관조 당관조 하나 둘 셋 네명이니까 4개? 5개? 2실에서 기름값도 안 먹었네 그거 4개 달라고 뭐 달아왔어 그냥 보내달라지 뭐 이재장님 아시는 분이야 난 그 40개 살 줄 알았는데 4개를 달래네 오징어 사라 바닥에다 여기보다 더 싼 돈 없어 사자 여기 뭐 나리만 닮아다 국밥부터 안 돼 5개? 5개 줘요 이게 5개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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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가져갈 물량은 없어요? 제가 2년 동안 먹어본 오징어 잎 중에 7일 반셨어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오늘 100만 원씩 나가요 100만 원씩 이상 가신다고? 네 100만 원씩 100만 1천 원씩 100만 1천 원 100만 1천 원 한 번 남았어요 100만 원 더욱더ends 타옥습니다 남랜입니다 시원 1000 번 eds log 이제 지금 오징어 입인 거예요? 오징어 입는데 이 ethic 다 Möglichkeiten 아, 숟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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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봉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다 빨리고 오징어 입만 10개 남았어. 몇 개 판매? 5개! 마지막 거리 6봉 남았습니다. 마지막 거리 6봉! 내가 살게요. 막 this彷 Не야. law 타카롱이 ира 기증궁! 아기坐! 오늘은 오늘은 다른 나라 또는